인생의 변곡점 50 평온과 긴장이 공존하는 시간 인생에도 병법이 필요하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나이에 읽기를 권하고 싶은 책 50에 읽는 오륜서입니다 저자는 김경준 원앤온 북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오륜서는 손무의 손자병법 카를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농가 더불어 세계 3대 병법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50에 읽는 오륜서는 튼튼한 기초를 확립하는 법 땅의 장 유연하게 응용하는 지혜 물의 장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에 대한 불의 장 흐름을 읽어 방향을 잡는 시간 바람의 장 그리고 세상의 도리에 대한 하늘의 장 이렇게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개의 챕터 속에 인생에도 병법이 필요함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륜서가 전하는 인생관과 승부관이 치열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힘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편안하되 편안하되 안일하지 않고 긴장하되 경직되지 않는 마음가짐을 만날 수 있는 50에 읽는 오륜서 그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에서 내면의 성찰로 승리하는 법 시간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평범한 일상적 행동이라도 오랜 시간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고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 개인에게 시간의 흐름은 삶의 단계별로 다방면의 변화를 수반한다 제한된 수명의 범위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인간에게 살아온 세월을 의미하는 시간은 신체적, 정신적, 개인적 변화와 함께 가족적, 사회적 역할의 변화도 중첩시킨다 동소구금을 불문하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정서와 인생 간의 관조와 성찰이 생겨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이에 따른 성취의 단계와 관련해 자주 접하는 문장은 중국 충추시대의 공자의 노노 위정 20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열다섯의 배움의 뜻을 두고 지학 서른의 서고 이립 마흔의 혹하지 아니하며 구로 오십의 천명을 알았고 지천명 예순의 귀가 순해졌으며 이순 이른 애는 마음을 따라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종심 소위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공자의 말씀이 오늘날의 일반인에게도 자기 수양의 지향점으로 제시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1981년생 MZ세대의 동양철학자 임건수는 색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일단 공자가 제시한 저 과제들이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도 어렵다 우리의 인생살이와 모순되는 것 같다 열다섯의 학문의 뜻을 뒀다고 한다 하지만 보통의 인간은 그 나이 때 공부는 제쳐두고 놀고 싶을 뿐이다 서른에 이립했다고 한다 어떤 뚜렷한 인생의 지향점이 섰다는 말인데 그때도 인간은 여전히 갈팡질팡한다 또한 마흔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데 늘 정직하게만 살아온 사람들도 유혹에 흔들릴 때다 예순의 귀가 순해졌다고 하는데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육십에도 귀가 절대 순해지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공자란 사람도 과연 저런 과제들을 나이대별로 성취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는 우리의 인생살이 특성과 공자의 겸손한 성격을 감안해 자부심 담긴 자기 인생 평가가 아니라 반대로 회안이 담긴 인생 회고로 읽어야 우리가 살면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데도 진정으로 도움이 되리라 해석한다 열다섯의 공부의 뜻을 뒀어야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서른의 인생 방향성이 뚜렷해졌어야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마흔의 유혹을 이기는 인간이 됐어야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신의 천명을 알았어야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예순의 귀가 순해졌어야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기존의 도식적 해석과 상반되는 도전적 관점이다 개인적으로 신선하게 다가왔고 공감했다 높은 경지에 오른 공자일지라도 실제로 나이대별로 꾸준하게 성취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설사 공자는 그렇더라도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는 평범한 일반인들이 이런 경지를 향해 자신을 수양한다는 도덕률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다만 나이에 따라 인생의 단계별로 당면하는 현안에 대한 기준점이자 향후의 지향점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2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공자가 설파한 인생 단계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는 이유는 삶의 근본적 측면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자의 시대와 우리의 현재는 존재하는 시공간이 다르고 물질적 기술적 여건은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한한 인생에서 거쳐가는 생로병사 나이에 따른 가정과 사회의 역할 변화 등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다 삶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도의 경지 병법의 도는 땅, 물, 불, 바람, 하늘의 다섯 장이다 병법의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땅 병법자의 마음은 변화하는 물과 같이 유연해야 한다는 의미의 물 진행이 빠르고 변화가 극심한 싸움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뜻의 불이다 바람은 다른 유파들의 병법을 살펴봄으로써 지피지기 백전백승하기 위함이며 하늘은 스스로 참다운 병법의 도를 터득하는 궁극의 경지를 의미한다 자연의 이치를 삶에 투영하라 땅은 기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검도에서도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발전하고 확장할 수 있다 조급해하거나 교만해 기초를 충분히 다지지 못하고 실전에 나선 무사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병법의 도를 터득하기 위해선 큰 걸 보고 작은 걸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얕은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초를 다져야 한다 흔히 병법의 수련과 일상생활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병법의 도를 터득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헤쳐나가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물은 유연성이다 기초는 닦았는데 유연성이 없으면 정체되고 응용이 어렵다 물은 어떤 모양의 용기에 담는지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네모가 되었다가 동그라미가 되기도 하고 작은 물방울이 되었다가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바다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병법자의 마음과 태도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물처럼 유연해야 한다 불은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다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전투에 대처하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가 하면 한순간 금방이라도 꺼질 듯 작아지는 변화무쌍한 불과 매우 흡사하다 혼자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싸우든 병법의 기본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미세한 변화도 꿰뚫어볼 수 있는 날카로운 안목을 기르고 소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세심함을 갖추기 위해선 평소 수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바람은 유행이고 경쟁자다 바람풍에는 신풍, 구풍, 가풍 등 다양한 변화 유형의 뜻이 있다 병법의 기본은 변함없지만 흐름은 항상 변한다 기본을 유지하면서 다른 유파검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상 변화를 따라가야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 백승 남을 알아야 나를 알고 비로소 상대를 제압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늘은 가능성이다 도의 경지는 무한하다 병법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하늘과 같이 안과 바깥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병법의 도를 터득한 후에는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인간의 편협함을 자각하고 마음을 바르고 올굳게 하며 꾸준히 연마하고 터득해야 지혜와 진리가 있는 하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태동한 자연철학 세계관인 음양오행설에선 목, 화, 도, 금, 수를 우주 생성 변화의 다섯 가지 원서로 정의하지만 무사시의 오류는 땅, 물, 불, 바람, 하늘이다 음양오행설과 땅, 물, 불은 공통적이나 바람과 하늘은 실전 경험에서 도출한 무사시의 독창적 아이디어다 당시에 전통적 자연관인 음양오행과 검도의 실전 경험을 결합시켜 다섯 가지 자연적 현상으로 압축했다 무사시는 삶과 죽음의 냉엄한 현장인 칼싸움을 통해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구도자의 삶으로 나아갔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로 나아갔다 육체적 무기인 칼의 세계를 정신적 문화인 도의 경지로 고향시켰다 그래서 오륜서는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승부서의 본질을 추구하는 점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가르침이 되었다 오륜서 땅의 장 불교의 도는 중생의 구제이고 유교의 도는 학문의 연마이며 의학의 도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다 또한 시인의 도는 시를 지어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이다 무사는 일대일로 싸우든 군사를 이끌고 싸우든 반드시 승리를 목표로 삼는다 요콘대 병법의 도는 곧 승리의 도다 땅은 기초다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며 인간은 땅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땅에서 가족을 잃어 집을 짓고 생업에 종사하며 삶을 이어간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하는 기초적 공간인 땅의 성격에 따라 삶의 방식과 정신세계도 달라진다 무사시는 검도의 기초를 땅에 비유하며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도에서 땅과 같이 단단하게 다져야 하는 기초는 개인 차원의 실전 검술 그리고 무기와 군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역량 마지막으로 필승 정신이다 무사가 세 가지 기초를 다지고 추구하는 방법의 도는 승리에 이르는 길이다 무사는 일대일로 싸우든 군사를 이끌고 싸우든 목표는 승리다 물론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듯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승리여야 한다 개인의 삶에서도 기초적 출발점은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하는 능력 주어진 자원과 여건을 활용하는 역량 및 강인한 정신의 삼박자다 순간적으로 승패가 갈리는 검도와 달리 인간의 삶은 시간을 두고 부침을 겪게 마련이다 주어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는 점에선 병법의 승리와 일맥상통한다 무사가 평소에 쌓은 실력이 순간의 승부에서 발휘되듯 일반인도 평소에 꾸준히 축적한 역량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조급하거나 교만해 기초를 충분히 다지지 못하고 실전에 나서면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병법의 도를 터득하기 위해선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을 헤아려야 하고 얕은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초를 다져야 한다 물처럼 유연한 마음을 기본으로 한다 진정으로 병법의 도를 터득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 그 다음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수련해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면 틀림없이 병법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은 유연성이다 기초는 닦았는데 유연성이 없으면 정체되고 응용하기 어렵다 수련으로 땅과 같이 튼튼한 기초를 확립하면 다음 단계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는 물의 유연함과 겸손함, 인내심을 숙득해야 한다 물은 담기는 그릇에 따라 형태가 변하고 상황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유연함을 지녔다 때로는 네모가 되었다가 동그라미로 변하고 때로는 작은 물방울이 되었다가 모여선 광활한 바다가 되는 것처럼 검객의 마음과 태도는 물처럼 유연해야 한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리는 겸손함이 있으며 물길이 막히면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인내심이 있다 땅의 기초를 바탕으로 물의 유연성을 터득해 응용과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이론도 유연함이 부족하면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현실 적응력이 떨어져 결국 생명력을 상실하고 화석이 되고 만다 지식과 현장 경험의 스트리트 스마트 세상의 기초인 땅의 장으로 시작해 유연한 응용인 물의 장으로 이어진다 수련으로 땅처럼 튼튼한 기초를 확립하면 다음 단계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는 물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라고 비유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며 남과 다투지 않고 제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땅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물의 유연성을 터득하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힌다 탁월한 이론도 유연함이 부족하면 세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간이 흘러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고 결국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 즉 도구마에 빠져 생명력을 상실하고 화석이 된다 특정 시기의 패러다임이었던 시대정신이 다음 시대에선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지식의 습득과 의미의 깨달음은 비슷하나 다르다 배울 학은 학생이 스승 앞에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의 형상으로 지식의 전달을 의미한다 깨달을 각은 스승의 가르침을 습득한 연우에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나타낸다 즉 배우는 학에서 출발해 깨닫는 각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병법도 책과 스승으로 습득한 지식이 실전 경험의 필터를 거치면서 갈물이 되어야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유연하게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병법의 기본을 터득하고 유연한 응용력을 가지려면 매일 공부하고 수련하면서 실제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분야를 막론하고 기초가 부실하면 응용능력이 없어 편법에 의존한다 또한 수련으로 기초를 다져도 실제 경험이 부족하면 교과서 주의만 맴도는 백면서생이 되기 십상이다 비단 병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문,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기초를 익히고 실전으로 경험을 축적해 역량을 키우는 경로는 보편적이다 시작 단계에서 기초를 다지지 않고 숙성으로 대충 배운 후 실전에 나서면 편법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 쉽다 다양한 응용은 단단한 기초에서 출발한다 총명하고 영리하다는 의미의 스마트는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한 북스마트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스트리트 스마트로 구분된다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현장 직업인의 스트리트 스마트가 학식 있는 학자나 전문가의 북스마트보다 세상과 인간을 훨씬 깊이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싸움을 할 때는 태양을 등지는 자리가 유리하다 또한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것을 차지해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야 하는데 높은 사람이 상석에 앉는 것과 같은 위치다 싸우다가 도망치는 상대방을 추격할 때는 상대방을 왼쪽으로 몰아 벽이나 모서리 쪽으로 유도해 테러를 차단시켜 도망칠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여야 한다 이렇듯 장소의 특수성을 잘 이용하면 싸움에서 손쉽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오륜서의 핵심은 현실 경험에 기반한 자신감과 평정심이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경험적 교훈이다 승부의 중심은 몸이 아니라 마음임을 강조하는 무사시는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외공으로 강인한 정신력을 내공으로 규정한다 내공을 높이기 위해선 편협함을 경계하고 올고든 마음으로 자세를 낮춰 부지런히 노력하고 터득해 궁극적으로 하늘의 경지에 오를 걸 조언한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경지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한글자막 by 한효정